안녕하세요. 류규수입니다. 항상 구독하여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6급 독해 제1부분 오류가 있는 문장 고르기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H61003-52번 문제입니다. 지휘 중시. 류규규의 요준베이들은 요준베, 재능, 지수, 조아주, 지휘, 지수는 제때, 즉시, 조아주는 붙잡다, 움켜잡다죠. 기회라는 것은 늘, 중시, 혹은 중으로도 얘기하죠. 류규규의 요준베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준베, 여기서 한번 쉬면 되죠. 준비가 있어야만 재능 비로소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제때의 기회를 움켜잡을 수 있습니다. 예, 좋은 말이죠. 틀린 부분 없어요. 두번째, 他選擇了之子喜欢的職業.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빙, 정웨일러. 이때는 이성을 읽어야죠. 저거, 링이 쭉, 덧쭈앉아. 그리고 더불어. 그 영역. 이때는 그로 해석해야 돼요. 왜요? 이로 해석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는 지시대명사가 이그죠. 근칭, 중칭, 원칭이 있는데 중국은 중칭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 나왔다고 기계적으로 이로만 번역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어색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영역 중에서 그 영역 중에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쉔저, 선택하다. 즈위의 직업이죠. 링위 영역 분야예요. 주안자, 전문가죠. 예, 틀린 부분 없어요.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했고 빙, 더불어 그 영역 중에서 전문가가 정웨일러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관영어잖아요. 그렇죠? 정웨일러 주안자, 복잡하면 관영어를 없애보세요. 쉔젤러 즈위의 직업을 선택했다. 정웨일러 주안자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부분이 없다. 지구촌 지수의 농총의 시엔스 주요 추위 후련왕 지수의 취멍 파산 지구촌이 세계촌 하나의 마을이요. 온세계가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주로 인터넷 기술의 맹렬한 발전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추위는 어디 어디서 나왔고 인터넷 기술의 신속한 빠르고 맹렬한 발전의 심리버서입니다. 그러면은 더위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에 어규조사 위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고칭 문장은 지구촌 지수의 농총의 시엔스 주요 더위 후련왕 지수의 취멍 파산이 되어집니다. 더위 한번 다시 다른 문장에서 봅시다. 타능자의 운동구 이상 취더 요위더 청지 그가 체육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더위 빙스더 크구 또한 평상시에 아주 힘든 각고의 훈련 노력을 한 대 힘을 벗어 입니다. 그 덕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문장인데 여러분들도 처음 볼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문장이죠. 추위는 어디 어디에서 나왔다는데 여기에서는 뭐뭐 덕택이다 해서 더위 위를 써야 된다. 단어 봅시다. 지구촌 추위 후련왕 쉰멍 더위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자 시를 지 뒤에 둔 이유는 그림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추진 등 저후화 추세 결과 뭐죠? 전치사부호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전치사부호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결과 보러 보는데 전치사부호를 인정한다면 전치사부호를 봐야 돼요. 주명화자 지발시 주소 유저 지가우더 소장 자아즈 진 등 감정하다죠. 감정에 근거하면 저포화 이 그림은 추지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죠. 주명화자 지발시 재백석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자 여기서 성은 대문자로 쓰고 한 칸 띄고 이름의 첫 글자도 대문자로 쓰는 게 중국 정부의 규정이에요. 한어병은 적는 규정이에요. 우리는 재백석이라고 읽죠. 1863년에 태어나서 1957년에 죽었는데 92세 22살 아가씨하고 결혼하려다가 결혼 혼담이 오고다가 죽었어요.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아가다. 근데 이 생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백석에 손에서 나온 것으로써 아주 높은 수장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틀린 부분 없어요. 자 이 그림이 2011년 5월 22일 날 우리 돈 800억 넘게 팔렸어요. 1941년 작인데 송백 고립도죠. 이 송과 소나무와 잣나무는 장수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 매는 독수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잉슝 둘이 영웅은 홀로 쓴다 라고 해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잉슝 하고 영웅 할 때 영자 발음하고 이 독수리 영자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옆에 전서로 대련을 써 놨죠. 인생, 장수, 천하, 태평 이라고 써 놨어요. 근데 이게 86세 제황이 제백석이 이름이에요. 86세 때 그린 그림이래요. 86세 때 그린 그림이래요. 여기다 86을 더하면 9, 4, 1949년에 그려야 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1946년 작이라고 해요. 그럼 가짜 아니냐 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출생년원으로 따위가 맞지 않아요. 물론 재백석이가 호적신고 재백석이의 부친이 호적신고를 늦게 했다고 말이 되는데 지금 그게 맞지 않아요. 근데 이 그림은 여기다가 재백석이 병술년, 1946년이에요. 10월 31일 이날이 장계섭, 국민군정부의 총통이었죠. 장계섭 총통의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석의 생일을 위해서 그렸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날이 장계섭이 황갑이라는데 황갑 아니에요. 59세 때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그림이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이 넘었다. 왜 그러느냐. 중국이 돈을 갖기 시작한다며요. 왜 피카조 그림만 비싸게 팔리느냐. 우리 그림도 충분히 비싸다. 이거 수묵화죠. 중국 애들 고화. 국가 그림이라는 그림이에요. 걔네들은 지금 유화가 비싸진 이유가 서양 자본이 들어와서 유화를 사갔기 때문이지. 우리 전통이 살아있는 수묵화가 더 좋다고 그래요.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800억에 팔렸던 작품이에요. 무지 크죠. 2미터가 넘는 작품이죠. 2미터가 넘고 여기 1미터가 되고요. 이 글씨도 60cm에 2미터가 되는 대련. 인생장수 천하태평을 바라는 마음에서. 1946년이면 국공합작으로. 국공합작이 아니죠. 공산당과 마우저똥과 모테똥과 장계석이 전쟁하고 있을 때였죠. 49년도에 대만으로 도망가니까요.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800억에 팔렸어요. 2017년도에 1925년작이죠. 21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 산수, 산과 광이 그려지는 산수 12폭짜리 얘네들은 이런 족자를 병이라고 해요. 병풍처럼 생겼다고 해도 병이라고 해요. 12폭짜리가 우리 돈 1800억에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 수묵화의 가격 중에서는 치바이스 재백석의 가격이 제일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균관제 중국학 교수를 하셨던 천강 김영기 선생이 재백석의 제자예요. 그 당시에 우리 강정기시대 때 중국에 가서 재백석 선생한테 그림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바이스라는 거 사실 1970년대만 하더라도요. 이 양반 그림이 우리 돈으로 몇만원 안 했어요. 근데 뭐 그때는 우리도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장당하게 그림 12장이지만 1800억에 팔린다. 이 그림은 무려 800억이 넘는 그림이다.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화가이다. 치바이스 재백석이요. 한중수교 25주년 기념으로 한국에서도 재백석전을 했었죠. 그래서 답은 이 기가 틀렸다. 왜? 추위가 아니다. 더위가 정답이다 라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